어차피야. 지금 어디야? 끌고 갈게 바로. 나 사무실이지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미영아.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빨리 갈게. 얼굴 보고 얘기하자. 갖고 와요. 얼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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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붙기. 저의 어머니, 제가 지금 양서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나 할 건데요.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해드렸어요. 놀라지 마시라고요. 죄송해요, 어머니. 상진아, 아들!